안녕하세요 컴벨레이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려구요 아 소식이라기보다는 파워디렉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2024로 업데이트 후에 계속 그 멈춤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사이버링크 사에 문의를 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답변이 바로 올라왔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구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빠르게 답변이 올라왔는데 제가 늦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정말 간소하네요 그죠 이렇게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시면은 저도 어젠가 그젠가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한테는 초반에 업데이트 초반에만 좀 문제가 생겼고 그 뒤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외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신으로 언론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신 김에 여기 사이버링크사에 여기 학습센터 여기 학습센터 가시면은 여기 기초 기초에 여러분들이 낯익은 영상들이 있을 거에요 요 영상들 1강에서 9강까지 365 버전 이때는 19 버전이었네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있네요 여기 담당자가 저한테 의뢰를 해서 갖다 쓰세요 그랬습니다 아직 붙어있네요 뭐 언젠간 또 없어지겠죠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링크됨으로 해가지고 파워디렉터를 제 채널로 유입시키는 아주 효자노스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최신 업데이트 얼른 하시고 안전한 파워디렉터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짧게 소식 전하는 거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